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시투자자연증을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과 진정성 가치를 부여하도록 정말 많은 노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중인 정시투자카페 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이 상황들 그리고 해외 속보 기사들 트위터 게시글 정리해서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유가 되시면 함께 하셔서 든든한 투자 저희 가족분들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게시글에도 제가 바로 올려드리고 있으니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카푸님께서 이런 게시글 댓글을 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로 테슬라에 관련 유튜버들이 지금 수혜주로 테슬라 떡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두가 한 방향으로 볼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좀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다. 한쪽 평균된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 좀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주시면 좋겠다. 조심스럽게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카푸님께서 정말 감사한 의견 주셨고요. 맞습니다. 카푸님. 편중된 의견으로 보기보다 양쪽 방향을 보면서 시장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주말 동안에 트럼프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그 뒤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게시글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 빠르내고 바라고요. 그리고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리틀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도 트럼프 공식 지지 선언을 하게 되었고 일론 머스크와 빌 에크먼도 트럼프 지지 게시글을 올리게 되면서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의 행보가 보여졌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이 되었던 토마스 매트 크록스 실제 모습이었고요. 사용된 총기는 AR-15, 아라마이트 소총 15로 저격을 하게 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용의자는 그 현장에서 바로 사살이 되어진 것 같고요. 정말 트럼프가 정말 위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알이 여기 각도로 보면 지나칠 수 있었는데 차트를 보기 위해서 살짝 고개를 돌린 게 정말 운이 좋게도 신이 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리 쪽, 기 쪽에 한 발만 맞은 게 아니라 가슴 쪽 여기 옷 보시면 총알 자국 보이시죠. 반탕복을 입어서 총에 맞지 않았다. 그나마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한 두 방 정도의 총알을 맞게 되었다. 다행히도 생명엔 큰 지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이 몇 장 찍힌 게 확인이 되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태극 성조기 아래에 찍힌 트럼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더욱더 높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운영 중인 유튜브 쇼핑 마플샵에 맞춤 제잡을 한정판으로 올리게 되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제 영상 링크와 유튜브 쇼핑에 올려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때 총격 사건 이후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라고 보시면 당선 확률이 높았고 실제로 당선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공화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대통령 대선 토론 이후에 더욱더 높아진 모습이었고 총격 사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것이다. 저는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번에 정답이 더욱더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베팅의 확률이 도날드 트럼프의 확률이 70%로 대통령 당선 선고율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조 바이든은 18%로 생각보다 저조한 모습이다. 이로써 트럼프가 대통령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이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과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트럼프 지금 일론 머스크 공식 지지 선언으로 다음에 정권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받을 간승 높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사업의 큰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딸 이반카 트럼프를 팔로워하게 되면서 공식적인 지지 선언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전폭적인 트럼프가의 지지 선언이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투자자분들께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대통령이 누구일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의 4,600분, 5,000분 가까운 저희 투자자 가족분들께서 트럼프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확률이 89%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3,000분, 4,000분 가까이 트럼프에 투표를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정치적인 행보로서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사업들의 주가 방영성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빅데크 기술주 1등부터 6등, 7등까지 모여둔 차트 한번 보시면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가 않아요. 하락장역형이 글개 나오게 되면서 은봉이 길게 거리량까지 터지고 이동평균선도 5일선 안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의 평균된 관점보다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관점을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리 지금 테슬라가 트럼프 정치적인 테마주를 엮인 모습이 보여졌다라도 그 외의 상황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트적으로는 분위기는 좋지 않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항상 염두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주말에 총격 사건이 있었던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급반등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주 정치적으로 엮일 영역을 보시면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그럴 가능성이 높고 27일 날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선다. 가산학태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산자산 대통령이 되겠다던 트럼프가 총알을 피하고 건강에 큰 지장이 없다라는 모습과 주먹이 쥔 모습을 확인하면서 코인 시장은 상승장을 다시 보여주게 되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 재집권 시 머스크를 정책 고문용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총격 이후에 머스크가 트럼프를 강력 지지하겠다. 후원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테슬라의 대응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갭 상승이 나왔던 이 부분 갭을 채우려는 위치가 230달러, 218달러, 209달러 정도 오면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실어서 테슬라를 매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 이왕님 왜 231달러 왔을 때 매수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제 원칙 계획이었던 230달러에 오면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렸지만 230달러 오지 않아서 매수하지 않았다라고 원칙대로 대응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30달러, 218달러, 209달러 최대한 기다리면서 현금을 차곡차곡 유지를 하면서 매수 계획을 세워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격 사건 이후에 비트코인도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비트코인, BITX를 제가 이런 추세 하단에서 정말 운이 좋게도 소량 매수를 진행했고요. 그 뒤로 주말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 비트코인 모습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200일선을 강력히 돌파하게 주면서 지금 전환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트럼프 이후에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들 다시 보실게요.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연말에 갈수록 강세일 가능성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상단에 도달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항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정시 매수의 관점이 아직 꺼진 모습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확률 또한 보시면 9월달에 88%로 사실상 금리 인하는 9월달이 진입될 것 같고요. 11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을까. 특히나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진다. 그 뒤로 트럼프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라고 봤을 때 금리 인하의 시기는 차례대로 계단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 그러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기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금리 인하의 방향성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께서 TMF, TLT 한번 봐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보시기 전에 개념 먼저 살펴보고 가실게요.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려하시고 이해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공식대로고 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 가격입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라고 이거는 그냥 암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핸드폰 꺼내 주셔가지고요. 캡처 이렇게 두 장 해주시고 여기 저장해 주시고 맨날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차트로 바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채권 금리라고 하면 10년물 채권 금리 기준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1봉 차트고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하락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기보다 하락할 가능성 높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지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고 하락 추세 안에서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하단에 지금 거의 닿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4.1% 4% 때까지 근접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오면 다시 상승할 여력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상승을 하더라도 이 지지 라인이었던 이 추세가 저항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시 하락할 여력도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봉사항 보시다라도 10년물 채권 금리가 쑥쑥 빠질 때가 은봉 길게 나오고 저점을 형성하면서 3.8라인까지는 갔었다. 이러한 하락 추세 안에서 은봉이 길게 나오고 쭉쭉 빠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렇게 되면은 빠진다라고 하면 4%까지의 하락 가능성 보여진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요? 맞습니다. TLT 1봉 차트고요. 반대로 채권 가격 TLT는 상승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TLT 이러한 하락 추세 상단에 맞고 떨어졌던 이 역할이 바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면서 지지 받고 N자형 파동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로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준 이 두 번째 N자형 파동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디서 저항을 받을까? 한 93달러, 94달러 정도의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거꾸로 보면은 10년물 채권 금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갖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10년물 채권 금리는 지금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TLT 채권의 가격은 지금 현재 이런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상승 추세 안에서 과연 저항을 돌파할 것인지 바라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채권을 투자하기보다 지금 미국 대형주의 흐름을 봤을 때 유동성이 대형주 기술주에 몰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2021년도 급격한 금리 인하가 있었던 국화 구간에도 이러한 유동성이 있었지만 그러한 유동성을 2024년도에 돌파하게 되었다. 그러한 돈들이 대형주 기술주에 몰려가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봤을 때 채권도 좋지만은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 빅데크 기술주의 상승력이 더욱더 크지 않을까 현재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투자는 상황에 맞춰서 제 내용은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이 테슬라와 비트코인 상승 여력이 연말에 갈수록 강세일 확률이 높고요. 비트코인 아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한다고 하면 230, 218, 209 라인에서 과감하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겠다. 매매를 한다면 실시간 매매와 정리를 통해서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투자 카페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내용과 여러가지 트럼프 관련된 내용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com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 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추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com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com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기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운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